320D BMW 320D의 N패키지 차량 지금 요즘 프로모션을 N패키지 밖에 안하는 것 같네요 N패키지 만들어 보고 있어요 해당 차량은 에코파워팩 이니 보조배터리 미니와 아이나기사의 QXD950FU 전문 후방 FHD 제품을 완벽하게 설치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미니는 이렇게 트렁크를 여시게 되면 메인 배터리 커버 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트렁크 공간은 100% 사용이 가능하죠 깔끔하게 안착을 해드렸습니다 에코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이 가는 친환경 인산철 보조배터리입니다 리튬 이온 아니고 리튬 인산철입니다 자 블랙박스 QXD950 설치 모습 한번 보시죠 블랙박스는 QXD 아이나기사의 QXD950입니다 전 후방 FHD 이구요 1920x1080을 그대로 구현하는 아 그대로 구현하는 고가의 블랙박스입니다 전방도 마찬가지구요 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후방 전부 다 스크리트 엘입니다 여기있구요 전방 보이시죠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 모드구요 보조배터리를 써서 이렇게 상시 차량의 메인 배터리를 이용하지 않고 상시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전방도 1920x1080 프로그레시브를 완벽하게 지원해주는 QXD950이구요 나이트 비전이 적용되서 야간의 시인성이 더 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한모차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